안녕하세요. 코마샷V 강창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101 함수의 정의 A101 함수 첫 내용이죠. 함수의 정의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의와 표현입니다. 함수를 정의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강의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봐요. 함수는 앞선생님이 함수 괴론 강의 때도 이미 언급을 다 했어. 그래서 크게 함수의 정의가 흔들리거나 어? 어? 괴롭고라면 안 돼. 함수가 뭐야? 그랬더니요. 함수요? 그거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곤란하다고. 곤란해.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배웠으니까. 자 떠들자. 함수다. 함수는 뭐죠? 함수는 매우 특별한 대응이다. 함수는 뭐라고요? 함수는 매우 특별한 대응이 알겠죠? 함수는 매우 특별한 대응. 그러면 대응은 뭔데? 대응은요? 이게 대응이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게 대응이야? 두 집합의 어떤 원수들 간에 관계가 딱 형성이 돼 X가 Y를 찍었어. 알겠어요? 찍었어.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에 집합 X는 집합 Y에 대응한다라고 하고 기호로요. X는 Y에 대응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얘기했었고. 됐죠? 그다음에 대응은 대응인데 함수는 아니지? 함수인 대응은 아니야. 이건 대응은 대응이지만 아직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지금 만약에 P도 있고요. Q도 있다고 하면은요. P가 안 쏘고 있고 Q가 안 쏘고 있어. 그러면 함수가 아니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 발씩 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대응이 되려면요. 어떻게? 여기 있던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 몇 개? 한 개를 무조건 쏴야 돼. 어디다가 Y에 있는 원소 중에 임의의 원소 어떤 원소는 상관은 없습니다. Y에 있는 원소 중에 어떤 하나한테 반드시 쏴야 돼. 알겠어요? 몇 발? 한 발을. 안 쏴도 안 돼. 두 발 이상 쏴도 안 돼. 그렇게 대응할 때만이 매우 특별한 대응이라고 하고 함수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됐죠? 다시 한 번 정리할까? 정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야. 함수 그거 있잖아요. 왜요? 한 발씩 쏘는 거예요. 에이 곤란해. 다시 한 번. 함수는 뭡니까? 매우 특별한 대응이다. 그러면 뭐만 알면 돼? 매우 특별한 내용과 대응이 뭔지 알면 되잖아. 대응은 두 집합 간의 원소 간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X, Y 쓰다 말았는데 X, Y라고 하는 순서상을 이루어. 순서상을 이루어. 이러면 대응이 시작되는 거고. 이러한 대응들 중에서요. 매우 특별한 대응. 어떤 대응. 여기 있던 X에 있는 놈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화살 한 발씩을 Y에 있는 애들한테 날릴 때. 그렇게 대응되는 관계에 있을 때가 바로 함수인 대응이다. 그리고 이제 정의가 끝났고요. 왜 그러면 이 함수가 그토록 중요한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함수인 대응은 여기 있던 애들을 뭘 넣기만 하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 어떤 결과든 간에. 하나 넣는 순간에 딱 몇 개의 결과? 한 개의 결과. 하나를 넣는 순간에 두 개의 결과가 아니라 딱 하나의 결과. 딱 하나의 결과. 딱 하나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뭘 통해서요? 이 F에. 아까 이렇게 했던 F. 함수통. 이게 F라고 할까요? 함수통 F. F. 여기 테두리가 괄호. 괄호. 여기다가 X를 집어넣습니다. Y가 나타나는데. 그렇죠? 그러면 봐요. 이 놈의 식이. 이 함수통 안에 있는 이 비밀.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냥 막 넣더니 정신없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이것도 재미가 없지.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어떤 X를 넣었을 때 Y에 일정한 어떠한 형태의 변화. 형태의 변화. 야! 이 안에.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 일정한 어떤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다항식이건 유리식이건 무리식이건 상악함수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니들이 안 배웠던 어떤 놈이라도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잘 들어. 규칙. 규칙이. 규칙이 숨어있다. 이 규칙이 뭔지는 몰라. 몰라. 하여튼 규칙이 들어가 있다고. 이 규칙에 의하여 X를 하나 집어넣으면요. 규칙에 의하여 Y가 하나 딱 나와야 돼. X 하나 집어넣으면요. 규칙에 의해서 Y가 하나 딱 나와야 돼.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뭐다? 함수인 대응이고. 중요한 용어 나왔다. 왜 함수가 왜 중요해? 이 놈 때문에. 이 놈 때문에. 따라서 함수는 이게 정의고요. 함수가 중요한 이유. 뭡니까? 규칙성. 규칙성에 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집합 X에 있는 놈이. 규칙성에 의하여 Y에 누구랑 대응해. 규칙에 의해서 대응한다고. 규칙에 의해서 대응한다고. 알겠느냐? 그래서 함수가 중요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1달러. 이게 함수의 정의였었어요. 그렇죠? 다음에 정의는 제대로 적어놓고 익히시고. 밑에 잘 필기하고 익히시고요. 표현인데. 표현은 다음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요. 집합 표현. 아, 집합이 된다. 함수의 표현. 봐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인데. 함수인 대응. 펑션에 F를 붙여주는 거야. 펑션에 F. F, X에서 Y로의 함수다. 그렇죠? 괜찮아. Y equal F, X여. 괜찮아. 이건 뭐냐면은. 다시 한 번 얘기할게. 다시 한 번. 여기 있던 F라고 하는 빨간색 함수통에다가 집합 X에 있던 임의원수 X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집합 Y에 있는 뭐다? 집합 Y에 있는 어떤 임의원수가 하나같이 딱 나타난다. 함수통에다가 X를 딱 넣는 순간에 그 결과 집합 Y에 있는 어떤 원수가 하나 딱 대응해서 나타난다. 이 대응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집합 X에 있는 임의원수 X를 딱 집어넣으면 그 결과 뭐가 나타난다? Y가 나타난다. 이렇게 써도 좋고. 집합 X에 있는 어떤 임의원수 X를 딱 집어넣으면 그 결과 Y가 나타나는 건데 그 Y가 곧 뭐야? F, X잖아. Y가 F, X죠? 함수통에다가 X를 넣은 결과가 F, X, Y자리에다가 Y는 곧 뭐다? F, X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고. 됐습니까? 정확하게 익히세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이렇게 익혀야 되겠냐? 됐죠. 하나 더. 그러면 이건 어떨까? X에서 Y로의 이번에 함수인데 선생님이요. 이번에 펑션 G. L, E, F, G, F, W, G. 그러니까 F랑 다른 어떤 함수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함수 두 개 이상을 다룰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도 이러봐. X에서 Y로의 함수다. 어떤 G라는 함수통에다가 이번에는요. 함수통의 이름이 뭐야? F가 아니라 G라는 함수통에다가 X의 원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Y가 나타나겠지. 그렇지? 어떻게 표현해요? 함수다. G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의 함수 G다. G다. Y equal GX다. G라는 함수통에다가 X로의 이름이 Y가 나온다. 됐어요? 여전히 수술상은요. X, Y다. 이거 어떻게 쓸 수도 있다? X, G, Y라고 쓸 수도 있겠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함수의 표현이라고. 됐어요? 연습. 연습. 선생님이요. 이렇게 할게. X에서 Y로 함수한다. 선생님이 FX를 하나 써볼까? FX가 2X 플러스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야. 잘 봐. 잘 봐. 함수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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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2X 플러스 2라고 하는 비밀이 함수의 규칙의 비밀이 담겨 있어서 담겨 있어서 이 함수통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1을 넣어주면 얼마나 나올까? X에 1 넣어봐. 얼마입니까? 3 나오겠죠? 그렇죠? F라함수통에다 1 넣어주면 얼마야? 3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가 2를 넣어볼까? 2 넣어주면 얼마 나올까? 얼마나? 2는 4, 1. 얼마? 5 나오겠죠? F라함수통에다 2를 넣어주면 얼마야?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갔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넣기만 하면은요? X자리에다 뭘 넣기만 하면은요? 그 넣은 수에다가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규칙을 갖는 거예요. 알겠어요? 됐죠? 이해갔죠? 자, Fx는 2X 플러스 1. 저렇게 쓰는 건데. 근데 봐. 이제 이런 한수 선생님이 Fx라고 했으면 X에서 Y로의 펑션입니다. 펑션인데요. 봐요. 이렇게 할까요? 자, 선생님이 F 자, 스몰 X요. 스몰 X. 이렇게 표현할게요. X에서 Y로의 펑션인데. 자, X에서요. 펑션인데. 봐요. X를 넣더니요. X를 넣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이게 2X 플러스 1 이것도 괜찮아. 알겠어요? 아니. 함수통에다가 이게 함수죠. 어떤 함수야? X를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이 나타난다고. 어? 이게 곧 뭐야? 이게 곧? Y좌표잖아요. 그렇죠? Y좌표고 이게 뭐야? 결국엔 또 이게 곧? 이게 뭐야? 함수통에다가 X를 넣은 결과이기도 하지. 다시 한 번. 코너에 또 몰렸네. 젠장. 봐요. 여기에 2X 플러스 1이 있잖아. 여기다가 X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X 플러스 1 나오잖아. 됐어요? X를 넣어주면 항상 일반적으로 2X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X를 넣어주면 2X 플러스 1이 나타난다. 그런데 얘가 뭔데? 아니 얘가 바로 아까 Y 여기 있냐? Y Y Y 그렇죠? Y의 원소라고 Y는 2X 플러스 1 괜찮아. 그 다음에 Y가 뭡니까? Y가 결국에는요? X 넣었을 때 2X 플러스 1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를 FX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이게 곧 이 얘기지. 그렇지? 이해 갔어요?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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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G 잘 봐. GX를 넣었더니 잘 봐요. X를 넣었더니 X 제곱 빼기 1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요? 이거 GX는 얼마입니까? X 제곱 빼기 1. 또는 뭡니까? Y는 얼마다? X 제곱 빼기 1. 왜? 얘가 Y 잡혀잖아. X 나가는 놈을 질환 함수통에다 집어넣더니 X 제곱 빼기 1이 나왔어요. 얘가 곧 Y 값이지. 집합 Y는 원소잖아. 일반적인 따라서요. Y는 X 제곱 빼기 1. 그 Y가 뭔데? 함수통 질환 함수통에다가 X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거라고 알겠어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굿. 1달러. 1달러.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자 일단 정확히 얼레벌레 없어. 집합의 정의? 아 미쳤어. 함수의 정의? 미쳤어. 함수의 정의? 정확히 캐칭해두도록 하시고 대응과 함수의 차이도 명확히 알아둬야 되겠냐? 대응과 함수의 차이 나중에 그래프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대응과 함수의 차이. 함수는 대응이야. 어떤 대응이야? 매우 특별한 대응이다. 그 다음에 그 함수의 표현은요. 사실 초딩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어떻게 배운다?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써주고 이러한 의미들을 저와 맞물려가지고서 정확히 캐칭해놓고 잘 표현하고 잘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